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3회 뽑기 가자 아영 포밀맛 쿠키의 영혼석 에스프레소맛 쿠키가 좋은가봐 과연 에스프레소맛 쿠키의 영혼석 에스프레소맛 쿠키가 좋은가보네 에스프레소맛 쿠키가 좋은가보네 에스프레소맛 쿠키가 좋은가보네 얘들아 에피... 에픽이 제일 높은거야 에스프레소맛 쿠키가 좋은가보네 에픽 다음이 그리고 레어야 그리고 레어 다음이 커먼 커먼은 보통이라는거거든 이렇게 되는거같아 제가 10번 뽑아볼게요 진행 과연 찍으세요 무엇이 나오느냐 오? 오오오 오오 오 총졌어 오 오 호밀마... 호밀마쿠키 야 호밀마쿠키 간지나요?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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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오오 아아... 하나만 더 나오지 아... 하나만 더 주지 하나만 자 포기합니다 간지나 에스프레소맛 쿠키를 뽑으러 출발 가지마 제발 과연 나올것인가 가자 제 쿠키 제조중 오 찍으세요 찍었어요 과연 아잇 제발 쿠키를 구웠어요 아 한참 document 나 뭘 할만한 알수가 comentário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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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법이와 다는 게 없대 오오 개꿀뛰이 나왔어 어 남았다 남았다 와 야 남았다 남았다 신샷 뽑은 기분인데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오 남았어 와 개꿀 야 나오네 이게 간다 오 좋아 찍으세요 찍어요 과연 자 다시 전방에 쓸 만한 좋은 쿠키가 나왔으면 좋겠다 찍으세요 찍어요 아 마지막 찍어요 아 웨어 울프만문 쿠키 아 맛있지 마스산테렛 아 저 에스프레소마 쿠키는 커피 커피 원두를 쏘네 원두를 쏘네 원두를 쏴 와우 꽤나.. 오우씨 안좋았다 전방에 도명을 놓는게 맞기는지 한데 전방에 엄청 딴딴한 애를 놔야 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또 긁어야지 형 스펙 엄청 좋아졌지? 장난아니야 지금 다 에픽이야 일단 곰젤리들 하리볼들이 엄청 쏟아있네 너무 쏟아지 않는데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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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스타드랑 포티랑 중독 떨면 좀 괜찮아 다이아몬드 이렇게 볼 수 있다 같이 보기 뛰어쭉 갑니다 보색스령 오오오오오 도망갔어 너 왜 도망가 도망갔어